기아 자동차 이런건 어떨까요? 이런들 어떠하리?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? 너무 무성의해 보이나? 편하게 오라 그랬어 편하게 오라 했지 그러면 제 아이디어 뽑내러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어? 쫄지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의하는 곳만 찍어도 괜찮을까요? 네네 괜찮아요 이곳에 뒤로 가도 될까요? 네네 좀 보세요 죄송해요 이자도 삐꼬다 연예인 본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만 보다가 시골이 훨씬 나아진대요 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의자에 개같은거 기아 자동차 마케팅팀 이성은 대리라고 합니다 공민기 고맙습니다 오시나 힘들었죠? 아닙니다 기아차 타고 와서 아 기아차 타는게 아니라 오는데 택시 K5였어요 아 택시 K5밖에 없잖아요 운전을 네 나도 저 너무 흥분했지 잠깐만 조금만 정서 차릴게요 일단 제가 기아 자동차에 대한 제 이미지를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? 아 네네 제가 가장 첫 차에 대한 기억이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가 저희 아버지 첫 차였고 야구도 기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제 친구도 기아 자동차에 입사했어요 알려드리면 조금만 당겨주세요 그 친구 좀 쉽게 말해서 빅튜버는 자동차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고요 빅튜버 자체가 저희 기아의 로고를 뒤집은 거거든요 아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네네 이렇게 되죠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좋으신 크리에이터분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기아 자동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온델 미디어를 통해서 우스 채널을 후보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안 되는 거에요 저희도 저희도 톡톡 튀는데 저희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저희는 일단 일단은 네네 그쵸 그쵸 이제 저희 기아 차들이 젊고 액티브한 이미지라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소렌토 차량 광고 영상 보시면 있는데 20대들을 후킹할 만한 매력적인 분들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박 캠핑이라던가 브이로그 느낌으로 차를 통한 젊고 에너지틱한 그런 느낌들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희 좀 니즈이거든요 그러면서 차 리뷰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시고 아 그리고 빅튜버와 함께하면 다 지원받는다는 것도 짚어주고요 어떠세요? 어 그니깐 그 차 안에서 하는 브이로그 뭐 이런 느낌인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뭐 상훈씨가 하시다가 괜찮은 거 있으시면 상훈님 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? 편하게 잘하시니까 잘하시잖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영상 자체가 매력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분의 매력 포인트들이 분명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좀 어렵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일반인이 설명하는 것들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크리에이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가지고 캠핑하러 가는 브이로그 느낌도 괜찮고 아 그리고 저희 소렌토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이 차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도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빅튜버와 함께한다는 부분만 지펴주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차 안에서 이제 컨텐츠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차 안에서 하는 건 편하게 전부 다 하셔도 돼요 혹시 생각하시는 내용 있으세요?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잘 찾아오셨다 저만 믿으십쇼 진짜 생각하시는 거 있는 거 많으시죠? 네 궁금하신 거 따로 없으신가요? 일단 두 분 다 마케팅팀이시면 문과시잖아요 초봉원 초봉원 어디냐 초봉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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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팔 킬보 들어와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는게 젤리 한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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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랩 랩 어쩔지 랩 빅튜버와 함께해요 상원씨 네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을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거는 맞는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꼭 연락 주시면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? 하지 말잖아 왜? 이거 홍보 영상 말고 그냥 우리가 이거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 받자 빅튜버 그게 더 빨라 지원으로? 지원을 해야 해서 우리가 빅튜버가 되는 거야 그게 더 낫지 그냥 우리가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았어 안녕